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거 찍는 기준이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어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산타 관련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랑 이브랑 너무 놀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늦은 산타! 늦은 크리스마스! 그래도 봐주실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댓글로 산타 만들어주세요 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타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산타가 귀여울까? 그리고 빠르게 만들까? 해가지고 그 조르디! 조르디 아시죠? 조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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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르디! 조르디의 산타를 조르디만 지금 몇 번 말하는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왔죠 사실! 조르디! 나와줘요! 조르디! 산타 조르디인지 조르디 산타!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나와줘요! 조르디 산타! 쫑! 어헝! 너무 귀여워!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귀여워! 산타! 산타는 조르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르디 만드는 법 되게 빠르게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만들었던 것 같고 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조르디 색실! 조르디 실이 그 구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딱 그 찰떡궁함인 조르디의 색을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민트 색이 또 아닌 것이 또 형광색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 리리아주! 리리아주가 그 뭐지? 그 색감이 그 실이 쨍한 실이 많아요. 그 해피코튼으로 웬만하면 만들고 싶었는데 해피코튼은 생각보다 그 색감이 완벽한 색이 찾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리리아주 이 색실! 조르디 색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모자 만들 해피코튼 빨간색! 그리고 이거 방울이랑 테두리 하얀색은 이제 복실복실 털의 느낌이 나야 돼가지고 이거는 보드리실!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 입이나 눈! 이거 볼터치는 다이소 자수실! 제가 요즘에 아주 애정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르디! 먼저 조르디부터 만들 건데요. 코바늘은 3호를 사용했어요. 조르디 먼저! 얘는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르디를 모양이 왜 물방울 모양이냐면 이렇게 산타 모자를 안쪽에서 이제 각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3호로 코바늘 3호로 일단 원형뜨기 4코 떠준 다음에 6코, 2코 늘려주고 여기서 이제 2코씩 더 늘려줘서 12코, 18코, 24코, 30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여기까지 30코 그리고 이게 이제 평평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코에서 24코로 줄여준 다음에 16코, 8코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정도 만들었을 때 줄여주기 전에 그 눈이랑 눈이랑 눈썹, 입 이렇게 달아주고 그 어거지로 만들죠. 해주고 볼터치 핑크색으로 탱탱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솜, 솜, 솜 집어넣고 마무리를 해줘요. 그럼 이렇게 조르디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 모자 만들 거거든요. 모자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일단 원형뜨기 8코로 시작... 아! 모자! 모자는 4호를 사용해요. 얘는 4호, 4호로 조금 더 크게 1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9단까지 32코 뜬 다음에 그 10단째는 27코로 5코를 줄여줘요. 4개 그냥 뜨고 2개 줄여주고 4개 그냥 뜨고 2개 줄여주면은 27코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4호로 거기까지 뜬 다음에 그 3호로 다시 바꿔 끼면서 그 흰색 보드리실로 갈아타면서 27코를 조금 짱짱하게 3호로 한 바퀴를 뺑 더 둘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방울, 방울 부분 1단 원형뜨기 5코로, 3호로 사용했어요. 5코, 그리고 10코로 늘려준 다음에 다시 3단째는 5코로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방울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 꼭대기 부분에다가 달아주고요. 여기 위치 한 이 정도로 달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모자 안쪽은 잘 볼 일이 없으니까 실은 정리를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조르디를 끼워줍니다. 조르디를 맞춰가지고 끼워주면 완성! 근데 이제 뭐 썼다 벗었다 하기 싫으신 분들은 고정을 하셔도 되고 빨간 실로 해가지고 고정을 하셔도 되고 썼다 벗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굳이 고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 안 빠져요. 잘 빠지기 힘든 구조라서 안 빠져가지고 굳이 고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산타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너무 귀여운 조르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내년 크리스마스를 노려봅니다. 여러분 그 조르디 산타 조르디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남은 휴일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아자아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인형에서 만나요. 아직 뭐 제작은 안 했지만 그럼 산타 조르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